회사는 많더라고요. 그래도 금년에는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되고 이런 도움이 인해서 경제도 좀 확삭 안하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도 많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사들도 모든 사람들이 비정감 꿈을 향해서 가는데 특히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번팅도 하고 또 우리 이중호 동기도 아직 안 왔지만 이중호 동기도 지난번에 번팅해서 좋은 행사도 했고 또 시청학 동지가 또 이번에 또 좋은 기회를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또 서로 기회가 된다면 서로 소통도 하고 재미나게 살만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회장을 금년에 말씀하자면 또 내년에도 저희 민원으로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실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김성철 사무총대를 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전임평가하고 이래갖고 이브원 회장으로 전임 회장으로 참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임을 제대로 못해갖고 서울에서 이번엔 또 많은 거금을 좀 사는 걸로 하셔서